너 배그 좀 하냐? 뒤질래? 너 배그 좀 하냐? 뒤질라고 나 롤 안 접어 롤 안 접지 아 니가 방송키고 배그에서 그래? 그래? 스킨이 어제 노래망 도우미랑 넣은거 다 봤다고? 나 이제 그냥 잤는듯이 안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매력이가 듀오픈간데? 그러면은 라무사 해야지 풍이.. 풍이 안터지니까 불쾌 안하는건데 풍이 터지면 해야지 풍이 터지면 해야지 네 바나나 맞아요 아 이거 좀 힘들겠다 라인전 라인전이 좀 힘들거 같애 왜냐면 어 이게 이즈리얼은 도란사가지고 피가 계속 찰거란 말이야 블리츠 잡아야 되는데 블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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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단단해 이번 패치로 이상하게 슈퍼 탱커가 됐어 블리츠는 원래 퀴즈가야되는데 퀴즈딜 견 안통할거 같애 도란사 베리어 갔다가 딜 막았잖아 베리어 빨리 돌려야지 원래 이 조합이 이기기 힘들어 이거 내가 일부러 시비를 한거야 블리츠 소라카 전하면은 진짜 이기기 힘들어서 내가 일부러 시비를 한거야 Q 한 번 막아야겠다 아 젖 됐네 좌판이니까 볼 수도 있지 타워 맞아서 그래 한대 타워 맞았어 맞지도 잊지마 어 네 어 뭐하는거죠 제압시 3킬인데 많이 망했는데 롤 크리스마스때 겨울맵 나올걸요 근데 낙클로 들어와가지고 소라카 끄네 너무 뻔한데 마나 없었는데 고맙다 야 닌탑 가야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쟤네 오레이디잖아 오레이디 우리가 이겼다 이거 문도라서 어 문도의 소라카? 어 미쳤는데? 문도의 소라카에 상대 오레이디라고? 이거 문도 무조기겠는데? 시간만 안걸리면은 문도 한타임 맞고 궁쓰고 피치온 다음에 한타임 맞고 또 소라카한테 피치오고 문도 무조긴데? 맞아줄게 야 소라카 낚시 오졌다 이거 미쳤는데? 소라카 낚시 미쳤는데? 아 500개 아 500개 감사 와 500개 와 5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5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방송 키자마자 500개를 받고 시작하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500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래제목님 팬가입 아 뭐야 감사합니다 봉돌이푸니 감사합니다 팬가입 어우하이님 구독 고마워요 일단 이거 못올리니까 일단 이걸로 해놓고 아 500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 메이저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500개 한번에 집중했던거 한방에 날라갔다고? 아니야 500개는 500개고 집중은 또 해야지 응 집중은 해야지 뭐라 블리츠 탑갔어? 미친 나이스 나이스 패스 불쯔 로밍 가가지고 킬 땄죠 아 오늘 부캐 해야겠는데 500개 받아가지고 별폭선 오늘 하나도 못 받을거 생각하고 왔는데 내 시비르 약하는데 석현이 건 세다고? 이거 템을 내가 계속 뽑아쓰고 있어서 그래 BF 안 기다리고 BF 안 기다리고 계속 땡겨쓰잖아 템을 그래서 센거야 그러고 킬 먹었잖아 중요한건 킬 먹은것 보다는 템을 땡겨쓴게 더 원래 시비르는 템이 안나왔을 때 기다리면 진짜 약해져 안나오면 그냥 땡겨쓰는게 나은것 같아 시비르 경험상 안나오면 그냥 빠르게 땡겨쓰는게 좋아 외상쓰는것도 나쁘지 않다 시비르는 아 죽었다 아 못잡나? 아 아 이거 나 볼 막 쿨이 온다 나 아 D 누르긴 눌렀거든 중간에 한번 한번 습관적으로 D 누르긴 눌렀는데 나 실드를 뭘 막았지? 실드를 뭐 막긴 막아줬거든 쿨이었지 그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D를 누르긴 눌렀어 죽을것 같아가지고 근데 발동이 안되있는거니 보고보니까 쿨이었나보네 스읍 실드로 이상한거 막았어? 실드로 렉사이 띄우는거 막았어야 되는데 그래 피하기가 너무 아이씨 개오버하네 이거 아 왜 당했지 방금 아 이상한거 당했네 초판이라 생각을 안하고 하니까 이상한거 당하네 실드로 안고도 못막았어? 아 이번에 오공도 풀 빠져가지고 뭐 못하겠다 일단 밀어야겠다 라이온은 이거는 abre 다 여기 피하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피하 없구나 왜 와드인데? 어? 이 개사키 잡을 수 있다 렉사이 부르는데 이 사키 딱 봐도 이거는 예상된 예상된 플레이죠 우리 오공이 이미 와있었기 때문에 렉사이가 있으니까 블리치가 무리하게 들어와서 친거는 너무 뻔했기 때문에 소라카랑 보호막 쿨 들어와서 이제 절대 안죽고 실드랑 그랩도 빠지고 도와줘야되나? 뒤에서 오든 앞에서 오든 어차피 렉사이가 한방에 죽일 수가 없어 그랩이 안들어오면 나한테 그랩이 안들어오면 렉사이가 절대 나를 한방에 죽일 수가 없어 나 닌탑에다가 보호막에다가 소라카 힐 있는데 어떻게 한방에 죽여? 아무리 렉사이가 잘 껐어도 아쉽다 아쉽다 히비르는 정수를 가야돼 아쉽다 이거는 밀어야 겠다 왜 와드 지워야되는데 전진핑하여라 그냥 나 쿵쿨 1초 남았거든 얌전히 죽어야지 그렇지 얌전히 죽어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방종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마이크 세팅을 내면 다시 켜야되거든 방종을 탈런은 핑아부 들어와 준거야? 아쉽다 아쉽다 한 번만 더 밀고야 다텀에서 제일 중요한건 아 스털랑에서 제일 중요한건 집중가수하라 위험한데 이거? 아 어 이게 동시에? 아니니? 아 아 이거 위험했어 아 내가 딴 생각하느라 아 방송 멘트한다고 이거 위험한거 나가있었어 나가면 안되는데 하아 아 아 근데 오는게 좀 티가 나가지고 내가 안다갈 수 있었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쩀링에서 제일 중요한건 이게 진짜 라인전 카운터 치는거야 진짜 이즈 블리츠가 지금 카운터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지금 상황이 아 아 아 아 아 아 케나 첫판이니까 봐준다 외모마가 이거를 아 아 내가 봐줬으니까 욕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실수한거 용서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욕 그만하세요 제가 용서해줬어요 휘큐닛 그만하세요 아 까비까비 아 렉사이 마음에 안드네 아 렉사이 마음에 안드네 렉사이 마음에 안든다구 너 마음에 안들어 이 새끼야 아무도 없는데 안들어? 아무도 없는데 안들어?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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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가 많이 안좋아진거 같기도 해 느낌이 뭔가 예전에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씨발 말 못 약해졌다고 하면 괜히 막 애들이 또 에 안약해졌는데 빙신아 에이 빙신인데 에이 빙신 에이 빙신 에이 빙신 에이 빙신 에이 약해졌다 그러면 안약해졌다 그러고 안약해졌다 그러면 약해졌다 그러고 시청자 개새끼들이 이거 안돼 이거 그냥 조용히 있는게 나을거 같아요 그냥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즈열이 약해진거에 대해서 아니 안약해진거에 대해서 아니 아니 패치된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얘 아직도 방수하냐고 야 너 아직도 사랑이냐? 어? 야이 씨 나는 아직도 방수하는데 너 아직도 살아있냐? 야이 씨 나는 아직도 방수하는데 너 아직도 살아있냐? 말을 아껴자 아 구독감사합니다 어하이님하고 아 그 아 저 뭐야 박철민 어 철민형 철민형 예전에 쌌던 사람인데 철민형 그러 보니까 철민형 철민형 오랜만이야 기억하죠 제가 아 영어 아이디라서 얼핏 봤을때 기억 못했거든요 영어 아이디라서 근데 내가 영어 아이디를 읽어봐 한번씩 내가 박철민인거야 근데 아 박철민 알지 예전에 쌌던 난 기억나지 일단 안움직여가지고 진동감지를 없앤 다음에 구메락을 던져가지고 진동감지 끝나자마자 존나 패는거지 이러면은 이제 피가 날지 어 어 뭐 걸렸는데 방금 이건가 니네 철민형 아인척하지만 모르잖아 스읍 야 그래 똑바로 해 스읍 야 니네 찐따라고 막 이렇게 막 놀리지마 어? 나도 나도 찐따였지만 난 내가 자처했어 그런사람들 많을걸? 난 내가 자처했단 말이야 그런사람들 꽤 많을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놀았다고? 난 내가 학교 다닐 때 놀았다고? 나 준비물 사다줬는데 애들한테? 어 어 중열이 왔네 아 중열아 중열 어서와 아 방송 접고 BJ에서 시청자로 갈아탄거야? 야 인마 반갑다 아이씨 아 왜그래 나한테 아 왜그래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괴롭혀 뭐야 너 여기다 던지 못 피할거잖아 아 진짜 왜그래 다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거야 아 진짜 좀만 때리고 갈게 이렇게 때리고 때린 다음에 어? 중열아 응열아 대답해 응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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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응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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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자켓 받았는데 님들 저 챌린저 자켓 받았어요 라코한테 어딨지? 어 떠놨더라 요건가? 여깄다 입고 하자고? 어 나 입고 하기엔 이거 입고는 너무 더운데? 이거 이거에다 입으면 좀 더워 응열이 나갔다고? 응열이 개새끼 이거 전화해가지고 욕한바가지 한번 나 방에 에어컨 없어 왜 안나와 레그 알았어 그럼 티를 갈아입을게 티를 갈아입을게 이거 말고 딴걸로 이거에다 입으면 너무 더우니까 추천 몇개 의천하라고 나 추천받기 싫은데? 떼찌야 닥쳐 떼찌야 너 너 되게 시끄러워 알지? 되게 시끄러워 너 최대한 어? 떼찌야 힘껏 닥쳐줘 어? 뭘 의천을 무슨 별풍받고 하는것도 아니고 추천을 받어 아 나 진짜 아직 멀었네 오늘 처음 쳤다고? 아까 채팅쳤잖아 위쪽에다가 다 봤어 지질라고 나 채팅창 다 보는데 어디서 날 속일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인사한 채팅 아냐? 어? 인사한 채팅 아냐 임마? 인사한 채팅이지 아 왜 바텀에 미니언 안와 아이 왜 내가 캐리하는데 니네가 하고 지랄이야 이거 자켓을 입을게 일단 이 판 끝나고 챌린지 자켓을 입고 갈게요 오늘 락커가 좋으니까 입어야지 나 애드 데리고 올게 어? 못됐다 나쁘진 않았다 이건 나쁘지 않은 수준 아니야? 좋은데? 그렇지 문도야 그렇지 얘한테 시칼 던져봐 그렇지 이거는 끝났는데? 피오라가 문도를 잡으려면은 진짜 오래 걸려 잡는게 아니야? 잡히는데? 잡혔는데? 문도한테? 문도 왜 이렇게 쎄냐? 템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문도 템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쎄? 공템도 없는데? 전래되는거야? 전래되는거야? 감사합니다 내 캐리 라기보다 다같이 잘하긴 했는데 저 챌린저 자켓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 자켓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작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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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